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선자령은 저랑 잘 안받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스카치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이 풍차 풍력발전소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백백킹 명소죠. 선자령에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가시면 성황사구요. 이쪽 우측편으로 선자령 정상 5km 있습니다. 금방 가요. 지금 저기 KT 송신탑이 보였습니다. 와 구름 하나 차이로 다른 나라 같네. 1.8km 왔구요. 현재야 3.6km 나왔습니다. 와 날씨 죽인다는데 제가 비의 요정인데 다행히 비는 안오네요. 작년 12월에 왔던거 생각납니다. 이 길을 크리스마스 오후 5시에 혼자 걸었습니다. 할게 없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작년에 핸드폰 잃어버려서 정상에서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와 생각난다. 눈이 안 쌓여 있는데도 생각이 나요. 와 미쳤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폴 망가지고 바람 피하려고 잤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와.. 이렇게 백패킹을 한번 왔던 곳을 또 오니까 아이고 감회가 새롭네요. 맞아 저기야. 저 바위 때문에 정확하게 알겠어. 와 도착했다. 와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지금 금요일이라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도착하진 않았구요. 와 근데 바람이 장난 아니다.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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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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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 직구 텐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아직 좀 춥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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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uploads... 이 친구랑... asten... 사람 너무 심해 뜨겁다 안 약간 뜨거워 음 진짜 바람이 살벌합니다 지금 윈디오플 으로 봤을 때 돌풍이 한 17? 17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텐트 찢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어디 나가지 못하겠네 친구랑 밥땅 먹고 밖에서 위스키 한잔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추워서 안되겠다 그랬더라 텐트에서 랜선 랜선 짠 하기로 했습니다 와일 덮기 한잔 하겠습니다 고정 이 랜선 그 저 랜선 시 기원하겠어 살려고 했는데 10시도 안 돼가지고 좀 아쉽네요 일단 확실한 건 선자령은 저를 반겨주지 않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영하 20도 정도 될 때 와서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정상에서 피칭 못해서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잘하고 내려가긴 했는데 오늘도 약간 잠깐 보면서 그 보통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좋은 날 좋은 날 멋있게 펼쳐 뭐 잔디 펼쳐지고 그거를 좀 꿈꾸고 왔는데 역시나 뭐 그거를 아주 잠깐 봤는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뭐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 날씨로 선자령을 맞이하네요 하아 근데 진짜 조금 다행인거는 오늘 첫 개시했거든요 랩 나토 마운트 신형인데 진짜 생각보다 일단 바람도 너무 잘 막아져 톤을 덜어 굉장히 뭐라 하죠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너폴 방식이라서 여기 이렇게 안에서 폴을 체결하는데 사실 엄청 처음 해봤는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 때 여기 딱 폴치로 들어와서 바람 딱 막으면서 하니까 저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좋았고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더 안정적이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 같아요 겨울에도 만약에 동계 백패킹 나왔는데 추울 때 여기 바로 들어와서 또 그 텐트를 피칭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후크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저는 일단 써보면 일단 이렇게 벨크로로 좀 더 써보려고 해요 근데 왜냐면 어쨌든 제조사 만들었을 때 이게 더 뭐야죠 딱 우와 더 확실히 잡아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이거를 클립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불편하시던 분 많았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아홉 개만 탭 wonder 이번에 처음이라 이제 크게 불편하거나 뭐 거추장스럽다 거추장스럽다 이런걸 좀 모르셔서 일단 한 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잠 자기는 근래인 것 같고 진짜로 위스키 한 잔 더 마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둘이 왔는데 확실히 혼자 왔을 때랑 다르게 둘이 오니까 산행도 좀 덜 힘들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와서 혼자 많은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자주 혼자 오긴 하는데 누군가 동행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로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같이 동행을 한다는 것 같으니까 진짜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동호회 같은 것도 들어볼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거기 가서 또 막 제가 뭐 곧 잘 어울리긴 하겠죠 저도 뭐 하진 않아서 곧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뭐 새로운 사람 나이가 한 사람 한 사람 먹어 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약간 어떨 때는 좀 에너지 소비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랑 친해져서 같이 지내는 거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랑 덜 맞는다 싶으면 그게 어느 순간 좀 에너지 소비처럼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 굉장히 ENTJ인데 요즘에는 약간 아이 성향이 조금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나오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백패킹 둘이 두 분이서 오시고 세 분이서 오시고 이런 분들 없으면 진짜 부러웠는데 오늘 뭐 바람도 많이 불고 하지만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럿이 더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여럿이 더 다니고 다닐 때의 매력과 혼자만의 매력 좀 느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어...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막 그리고 이런 SNS 발달하면서 좀 더 캠핑하시고 백패킹 하시는 분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백패킹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진짜로 그... 그냥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더 느끼시는 게 진짜 많을 거예요 막 힘든 산행을 극복하고 내가 목표한 곳에 와서 그... 달성... 목표 달성을 하고 그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또 남아있는 시간을 갖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친구랑 또 가지고 온 음료수나 음식 같은 거 함께 나누고 이런 행위들이 저희가 그냥 사회에서 행사 다니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경험들을 시켜주면서 내 스스로와 내 자신과도 엄청 친해지는 계기가 돼요 근데 그 계기가 생각보다 너무... 그... 그... 느낌이죠 계기가 아니라 느낌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이게 정말로... 해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정말 뜻깊고 너무 재밌고 너무... 진짜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짜로... 가슴 벅찬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단... 겨울에는 좀 춥고... 이렇게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신... 겨울에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쭈구...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좀 날이 풀렸을 때부터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즌은 동계 부터거든요 그래서 동계 맛을 한번 제대로 맛 들리시면 이게 진짜 헤어나지기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동계 스타트 오늘 시즌이 시작된 것 같고요 좋은 모습과 또 많은 장소를 다니면서 제가 경험하고 보고 했던 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카캠핑의 스카씨이었고요 저는 자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서 도착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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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한 새벽 3시인가 까지 돌풍이 한 17mps 정도로 불어서 선저령의 똥바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